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면서 제시한 10가지 정황들입니다. 그런데 앞으로도 증거인멸할 수 있다.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출석을 연기한 거를 문제 삼습니다. 세 번 소환 조사가 됐는데 단 한 번도 검찰이 나오랄 때 나온 적이 없습니다. 지난해 12월 28일에 나오라고 했는데 1월 10일에나 나갔죠. 두 번째는 평일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주말에 출석하고요. 세 번째는 오전 9시 반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오전 11시에 출석을 합니다. 검찰은 이런 행태를 보면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수사나 재판을 지연시켜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